엄마의 노트북 네? 동화작가 자격증이야? 바로 이거! 아, 난 또 뭐라고!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준 거 아니야? 사실은 이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저한테 작가로서 엄청난 재능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동화를 쓰려고 짠! 최신형 노트북을 샀죠! 그, 비싼걸? 비싼 게 문제예요 내가 쓴 동화가 유명해지면 이 집도 바꾸고 차타는 최신형 게임기 당신은 최신형 스포츠카드 사줄 텐데 어머, 최고!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 하고 있네 탄아, 너희 어머니 동화책 쓰신다며? 백화점 문화센터 선생님이 작가 재능이 많다고 하셨대 정말? 아줌마는 못하는 게 없으시네 엄마가 쓴 동화책이 유명해지면 나 최신형 게임기 사주신다고 했다 어, 부럽다! 나도 게임기 갖고 싶은데 그런데 어떤 이야기 쓰신데? 글쎄, 그건... 엄마! 동화 어떻게 됐어요? 어, 아들, 마침 잘 왔어 엄마가 줄거리 들려줄게 느낌 좀 말해줘 네! 옛날에 아주 예쁜 공주가 아빠를 잃고 엄마와 살았는데 어느 날 새아빠가 온 거야 그런데 새아빠는 이상한 거울을 갖고 있었어 으응? 이 새아빠에게는 쌍둥이 두 딸이 있었는데 하루는 무도회에 가기로 했어 그런데 이 쌍둥이한테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어 비밀? 그건 바로 400년 전 외계 소원 아하! 여기까지! 엄마! 비밀이 뭔데요? 궁금하지, 궁금하지? 그건 나중에 직접 보세요 이렇게 엄마는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주무시고 동화를 썼어요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다 썼다! 정말 다 쓰셨어요? 어디 봐봐 또 어디서 막장 드라마 뵙겼겠지? 무슨 소리! 감동받고 울지나 말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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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지? 이상하네 엄마! 껐다 켜보세요! 아니 이건 요즘 유행한다는 최악의 컴퓨터 바이러스 싹 지워잖아 컴퓨터 바이러스요? 컴퓨터에 나쁜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컴퓨터를 못 쓰게 만드는 거야 헐, 그러면 내가 쓴 동화는? 어? 싹 지워졌다고 봐야지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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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 여보! 여보! 아, 그렇다면?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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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놀아! 왕 놀아! 왕 놀아! 이 chegarал! 우리는 3총산 최고의 호흡을 저장하지! 3총산! 엄마 노트북 좀 고쳐줘! 엄마가 동화를 썼는데, 컴퓨터 바이러스에 걸려버렸어! 그런 거라면 나한테 맡겨! 와이파이 접속 어라? 왜 이래? 반응이 없잖아 비켜봐 내가 할게 왜 그래 루크? 컴퓨터 바이러스가 얼마나 센지 나까지 걸릴뻔했어 뭐라고? 그럼 엄마 동화는? 아무래도 다시 쓰셔야 할 것 같아 안되는데 잠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시계의 공간이동 기능을 이용해 컴퓨터 속 세상으로 들어가서 바이러스를 직접 물리치는 거야 나도 갈래! 엄마 동화를 구할 수만 있다면 나도 가겠어! 엄마 노트북 속으로 공간 이동! 탐송사 출동! 탐송사 출동! 스텝 technológica 우와! 컴퓨터 속이 이렇게 생겼구나! 어? 안녕하세요! 난 컴퓨터 바이러스! 컴퓨터 세상을 싸악 지워버릴 거야! 어허! 저 녀석의 범인이군! 트랜스포메이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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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도 싸악 지워주지!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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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총사! 트라이앤럴 베리언! 음... 다허! 뒤에도 있어요! 으아허! 으아헣... 밴드 슬리콰! 이런... 에헣! 대단해, 멋있다! 이제 우리 차례다, 드라이앵글 대거! 한방이 끝나다니 너무 신겁잖아 그러게 말이야 아니야, 잘했어, 삼총사 덕분에 엄마 노트북을 구했잖아 이젠 괜찮아요 많이 놀라셨죠? 살려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전 이왕국의 공주랍니다 저 괴물들은 저를 없애려고 새오빠가 데려온 쌍둥이 동생들이고요 잠깐! 이거 엄마 동화속 이야기랑 똑같잖아? 혹시 이름이... 다의 공주라고 합니다, 전다의 공주 어쩐지 엄마한테 뽀뽀받는 기분이었어 저 괴물은 또 뭐야? 바로 쌍둥이 바이러스의 아빠예요 그것들이 감히 내 귀여운 아가지를 받아라! 나의 행글 데려! 우리 바로 대박! 사라지고 있어! 우리까지 사라지잖아! 헤헤! 이 레이저를 맞으면 바이러스에 걸리는 걸 몰랐군! 이제 나이도 싸악 지워질 거야! 안 돼! 내 친구들을 사라지게 할 순 없어! 헬로 카보! 우림의 보수! 천하제일의 검게! 제트린이 왔다고 전해라! 레스포메이션! 자! 덤벼라! 배우라! 나도 싸악 지워주마! 바이러스 레이저! 레이저 자르기! 바이러스 레이저 발사! 헤헤! 나의 엄마야! 마이구한테! 바이러스 레이저 발사! 제트놈 안! 이럴수가... 이번엔 내 차례다. 제트넘! 잠깐 제트넘! 우리도 같이 공격하겠다! 좋아, 먼저 시작해라. 고맙다. 감총사! 랑케빈! 감총사, 공격! 랑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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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내 차례다. 니가 사는 길은 사라지는 것뿐이라고 전해라. 캡트넘! 랑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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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정말 멋져요! 천하제일의 공격! 제트넘이라고 합니다. 전 나이트! 전 루크! 전 불이요? 그렇게 삼총사와 제트넘 덕분에 엄마의 노트북을 구할 수 있었어요. 엄마! 노트북 고쳤어요! 정말? 진짜 고쳤어? 네! 동화 잘 있는지 빨리 보세요! 어! 알았어! 어머! 된다, 돼! 제발, 제발, 제발! 동화야! 있다, 있어! 모두 그대로야! 어우, 다행이다! 어? 이게 뭐야? 이상하네. 공주를 구해준 건 백마탄 왕자님인데 왕자님이 아니라 천하제일의 공격과 바람개비 삼총사라고? 설마... 나 이렇게 안 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건 비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다행이다, Gary! 여기 보면 다행이다, 제발.. 동화야! 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й е엣!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